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라 잇따미오가! 물러나라 떨거지들 더 상대해야 할까요? 내 손으로 미래를 만들겠어 후회할 텐데 어떤 식으로 상대해줄까? 자, 빼지 말고 덤벼 봐! 아무것도 모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군요 두려움에 떨고 있군요 여운을 끝내자 무능하고 어리석 맹세의 장애야 내 품에 응답하라 고작 생각한 게 이거? 이번엔 꽤 타격이 클걸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 속에 네 자리는 없겠어 위기 상황이야 인간은 정말 어리석죠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너의 인명은 여기까지다 지금이다 뭘 원하는 걸까요? 내 얼굴 말고 검을 보라고 빈틈이 보이는군 날 보고 넋이 나갔군 허무하게 지낼 인생 잘 가라 죽는 게 소원이라면 얕은 수 써봐요 소용없어요 나랑 싸울 생각하지 마요 난 알거든 당신은 빈틈이 공포는 지배를 낳지 여기다 알겠어요 내 눈에 떨고 있군 어쩌면 좋으려나 하아 그리고 여기다 혼 Evening 도착하면 도착할 것 없는 작업 이쯤에서 끝내지 않게 그려봐 벼르기죠 덕분에 앗 도착한가 엉독이 도착한 기간이 영웅의 실력을 보여주지 무능하고 어리석구나 공폴 몸서리쳐라 목숨이 여러개인 모양이고 내 도움이 필요하지? 나랑 싸운 걸 영원으로 알라고! 천재인 내가 진리 없지 내가 상대하지 오거라 숨을 끊어지마 가, 가로막는 거냐 방해하지 마세요 너의 인명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쫓아다니 하락은 끝났나요? 저를 의심하는 건가요? 레나가 오아이테시마스 내 얼굴 말고 검을 보라 내 얼굴 말고 검을 보라 어리석구나 처형의 시간이다 구원의 빛이야 구원의 빛이야 걱정하시나요 정신하지 마세요 죽는 게 소원이라면 복수를 원하는 건 대가를 치러야겠지 얘들아 준비해 우리의 인형극에 막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단숨에 진압하죠 아, 고슴하고 시끄럽고 사단은 역시 힘드네요 더 상대해야 할까요? 당신은 죽어서 비료로 쓰이는 편이 더 위험할 것 같군요 별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전문이 다 음멸 시간이다 아멘 신경이 다 음멸 시간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당신은 죽어서 두 번째 서점을 견뎌 시상하게 제한을 확인하고 우선 공격 그분이 다 음멸 시간이다 하지만 그 다음이 영국의 전화 눈치게듬 사망 살고 싶다면 복종해라 목숨을 가져주지 위기 상황이야 지갑을 넣고 덤벼보라고 적을 지키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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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이! 난 더가 오 무시로소다! 오븐아, 숨을 끊어주마 퍼렛의 영광을 위해 모든 걸 바쳐라 전문을 음미할 시간이다 무릎 꿀러줌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창조자를 대신해 제가 심판합니다 출동 완료 각오해라! 시카다 나이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신은 제 도시에 필요하지 않아요 물러나라 떨거치들 다시 시작합니다 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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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 Geo 퍼렛! tension Tada! 아니요... 그럼요... 빅지없으세요... 이따요나... 하지만 제가 있을거지, 걱정은 필요 없어요! 혹시, 나를 더 더 점점 줄여야하시고요? 오바라, 숨을 끊어주마 건방지군 방해하지 마세요 난 언제나 전력을 다해 영웅의 실력을 보여주지 어라? 내 차례인가? 나를 꺾을 수 있는 놈만 덤벼 날 꺾을 수 있는 놈만 덤벼 각오는 됐나요? 용건이 있나요? 용건이 있나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살고 싶다면 복종해라 가로막는 적들을 방열과 공포로 물들여라 아이디가 도와줄 거예요 전망이 음미할 시간이다 정밀 강남 유지상황이야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이것을 제대로 드리는 구원입니다 짓밟아주지 아직 늦지 않아 숨을 구걸해 보아라 자, 빼지 말고 덤벼봐 위험해요, 비켜주세요 아무래도 모르면서 인간은 정말 어리석죠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보 금방 끝나겠는데 실력 차이를 보여주지 불러서지 않을 거예요 날 보고 넋이 나갔군 날 똑바로 봐 내 도움이 필요하지 심장이 꽤 뚫어지지 준비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살고 싶다면 복종해라 때가 됐다 할 수 없군 아무것도 모르면서 위험해요, 비켜주세요 문은 열리지 않아요 당신이 내 얼굴 말고 검을 보라고 반창에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자, 빼지 말고 덤벼봐 나란 싸운 걸 명반으로 알라고 천재인 내가 진리 없지 단숨에 진압하죠 내 얼굴은 단숨에 진심한 이승들은 anges장에 맞춰서 조흘에 진심한 것을 수 없겠다는 이번엔 Dolphin 너들 이렇게 여기서 스테이로 또 순 이 손 이럴 아주 오거라, 숨을 끊어주마 그렇다면 내가 상대하지 뭘 원하는 걸까요? 오거라, 숨을 끊어주마 죄값은 치뤄야겠죠? 저를 온전히 믿진 마십쇼 후회하실 텐데요 차가운 혼돈을 선사하지 다진 마십쇼 1. 렘 5. 렘 내가 은은 피를 묻힐 시간이군 주굽을 두려워 마라 모래를, 승리를 쟁취하라 전문을 음미할 시간이다 난 무너지지 않았다 どうして?そんなに見つめてくるの? δικό時のジュースの人物詞 自分のスタートの目ían 무너져내려라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답을 찾을대로군요 당신에 대한 분석은 모두 끝냈습니다 어쩌면 좋으려나 절 이해할 마음이 없는 자들 납득시킬 필요는 없지 살고 싶다면 복종해라 집중해라 집중해라 잠만해 엑무 펜트 정의 발압은 끝났나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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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사를 시험해볼까요? 바르크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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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너의 명은 여기까지다 어쩌면 좋으려나 이번엔 내 차례 내 도움이 필요하지? 여기까지 쫓아온다 방해한다면 쓰러뜨릴 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길을 막은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싸워야 할 때는 싸우는 거야 위기 상황이요 내 추적은 피할 수는 없지 퍼렌드를 위하여 금발 살고 싶다는 복종 퍼렌드의 영광을 위해 모든 걸 바쳐라 아이디가 도와줄 거예요 눈치를 밝히는 등불이여 변할 시간입니다 내 권에 피를 묻힐 시간이군 때가 됐다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형극에 막을 내릴 때가 왔군요 피치게 됐군 모두 미켜라 내가 마무리 짓겠다 목숨을 거둬주지 고통을 즐겨라 샘이 마지막 행동이니 받아낼 수 있겠어? 점점 불타오르는데 너 맘에 들었어 세배를 안겨주지 너의 인형은 여기까지다 게시 Braối 모두 감히 끝 도와 recite 몇 시간 Adventure happened 11 Crystal 단 Однако George 맞 그래서 ости 그 전국이 다 음미할 시간이다 얘들아, 준비해 물러나라 떨거치들 귀찮으니까 한 번에 덤벼 상대해 드릴까요? 마다다다까이가 어떤 식으로 상대해 줄까? 그럼 시작합니다 하찮군 머뭇거릴 때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몸 좀 펴야겠어 오바라, 숨을 끊어줘 가로막는 적들을 방열과 공포로 물들여라 어쩌면 되나요? 빛이요, 나에게 힘을! 젊음이 다 음미할 시간이다 반죽을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까? 흥! 80cm 정도는 없잖아 좀 약괴하는 상대다 야쏘이은 사케다임 이게 끝까지 엑스트라 스킬, 한국인! 이번엔 매참해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법이거든 내가 승리하지 구하라 구하고 잊었어요 어디 한번 달려볼까? 전군 전진하라 살고 싶다면 복종이라 집중해라 아직 멀었어요 결투신청을 받아들이죠 제 휴가를 망치다니 가공은? 너로 가야되나? 너로 가야되나? 여기까지다 지옥의 문을 열어줘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아 오합 지조리군 발휘하지 마세요 여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상자들이 결혼하시기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오늘 피를... 얘들아, 준비해. 물러나라, 떨거지들. 요시! 나라 이땜이오가! 어흥, 난 꽤 비싼 몸이라구. 기합을 넣고 덤벼보라고. 더 상대해야 할까요? 절망을 받아들여라. 자세히... 내 손으로 미래를 만들겠어 영웅의 실력을 보여주지 난 언제나 전력을 다해 승부의 한 방은 언제나 찰나의 순간에 결정할지 전력이 음미할 시간이다 퍼렌트의 영광을 위해 모든 걸 바쳐라 아이디가 도와줄 거예요 위기 상황이야 인간은 정말 어리석죠 안타까운 따름이에요 이리와 이리와 지금 나라 마다 히키카얼서 우리의仲間에 손을 부수는 안타까운다 하락은 끝났나요? 퀄리티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제 황제하에 있답니다 너가야 목숨을 거둬주지 우리의仲間에 손을 부수는 이제는 범위에 손을 부수 없게 또한 대화에 손을 부수할 수 있는 나를 도와라 어떤 식으로 상대해 줄까 조금 진지해져 볼까 방해한다면 쓰러뜨릴 뿐 주문은 결정했어? 건방지네! 넌 조용이야! 오버야, 숨을 끊어주마 때가 됐다 기탑을 넣고 덤벼보라고 더 상대해야 할까요? 물러나라, 떨거지들 살고 싶다면 복종해라 승부다 먹었다 다해한다면 쓰러뜨릴 뿐 끝까지 막아선다면 너의 정, 헤어주마 헬리티아가 더 풍요로워지게끔 난 언제나 전력을 다해 다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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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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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례지만, 엄벌을 내려야겠군. 당해한다면 쓰러뜨릴 뿐. 내 몸에 피를 묻힐 시간이군. 때가 됐다. 보기 전에... 어쩔 수 없네요. 얘들아, 준비해. 준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